랜드마크처럼 대표하는 그 캐릭터가 있어요. 그게 라마예요. 아 라마였어요 라마. 거의 뭐 산하. 산하 친구. 네 그래서 그 친구를 이용해 가지고 약간 디자인하고 어떻게 했을 때 좀 더 이제 대중성이 될 수 있고 잘 팔릴지 디자인 이런 얘기를 했던 거예요. 그래서 목베개가 뭐.. 목베개인데 이제 저는 그런 아이디어를 냈죠. 목베개가 굉장히 저희가 많이 썼을 때 화장을 또 많이 하잖아요. 그리고 자면은 베개가 굉장히 더러워지거나 그렇잖아요. 그래서 저는 화장이 안 묻는 목베개 재질로 해가지고 어떻게 안 묻어요? 그러니까 그 재질을 얘기한 거죠. 최대한 묻더라도 닦아서 바로 또 다리 쓸 수 있는 그런 재질. 그런 아이디어 그런 얘기도 했었고. 좋네요. 네. 그리고 이제 족부인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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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헨부인이라면 헨부인. 아 헨부인 이제 그 친구 이름이 헨으로 시작해요. 왜 왜? 네? 인형이요? 캐릭터 이름이. 그래서 그게 이제 여름에 좀 더 이제 한국의 문화를 좀 더 알릴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해가지고 제가 족부인을 추천을 해줬어요. 근데 족부인 그 캐릭터로 족부인을 만드는 거예요? 네. 그쵸. 이제 그 족부인을 캐릭터 캐릭터로 해가지고 쉬운 거예요. 근데 족부인은 원래 다 뚫려 있잖아요. 송송송송송. 근데 너무 징그럴 것 같은데.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덮는 거죠. 커버로? 네 커버로. 근데 그럼 족부인은 그게 없는데? 그냥 그냥 안고 잘 때 좀 더 시원하게 자라 이런 느낌으로 아이디어를 냈던 거죠. 알겠습니다. 축하드립니다. 네. 감사합니다.